필리핀, 채널, 앤디, 스페어 필리핀, 앤디, 스페어 편지예요 이 책임이 which is the letter 이 책임이 러브, 앤디, 스페어 필리핀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필리핀 팬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형식 그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흰찬 응원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셔서 멀리 한국에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서 굉장히 설레고 행복합니다 제가 출연한 드라마들이 필리핀에서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드디어 이 드라마가 Strong Woman, Hobong Sun, at Harang dito sa 필리핀 덕짤만큼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스쿠바다이빙도 할경에서 여행으로 필리핀에 찾아올을 생각합니다 사수순옥, 말랑고 구매했다 dito ulit 바라마 스쿠바다이빙 한, 막 리본 항상 해맑은 웃음으로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 박형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Please share with me and support me as always, thank you 필리핀 팬 여러분 마을 기타 앤 기타 마을 기타 많은 필리핀 팬 감사합니다